사촌누나 민희씨를 모시겠습니다 근데 오빠같아 연아인데 오빠같다 맛있는 거 사줄거야? 어? 햄빵이죠? 아씨 좋지 넘겨드릴게요 바로 자 이분 오늘 요 뽑아서 기분 좋거든요 동기할게요 아아 이분 좋아요 방송자 잠깐만 강은우가 몇 살이지? 아 너무 어려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 우리가 봐야돼요 오 어 아예 안녕하세요 자자자자 나이가 혹시 서른살이요 동준이랑 저랑 동갑이거든요 아 오빠같은 연아가 최고점이에요 아니요? 오빠 연아 안만나왔어요? 네 근데 성함이 저 강은우요 성함이 혹시 김민우 저 분명히 김민우 어쩌라고 나오죠 무슨 김이에요? 옷돌미 어? 나 옷돌미 빛나로 어? 빛나히 진짜요? 와 신기하다 이름 똑같네 한자로 하면 한자가 똑같네요 가족으로 비벼요 자 스킨십 나 진짜 팔이 떨려서 젓가락질을 못다야래 이때 먹여주고 왔던가 한전 떨려가지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오 오는 소리 좀 하지 마요 오빠도 하잖아요 아 오빠 아니지? 오빠도 하잖아요? 오빠같다 지금 느껴지는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나이체가 6살 나네 하하하하 오빠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5살 차이요 5살 차이요 얼마나 저도 한 3개월? 아 3개월이나 아까 앞에 오빠도 3개월이나 세키비 따먹고 아니에요 아 아 얘네 진짜 위험해요 위험 그쵸 오지센 같은 거 하하하하 이미 알다는 거 알아요 하하하하 소위티가 1분 남아서 마지막 대부분 아예 시간이 연장 안되나 어떻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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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미쳤다 하하 진짜 나는 지금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 한 편을 보는 거 단편용 갈집 카메라 세워놓고 남녀들이 10분 동안 얘기하잖아 하하하하 이제 마지막 소개팅 남을 만나고 나서 우리 미니씨 사촌 누나의 최종 2명 선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을 선택하고 나면 저희 이 곳으로 이동을 해서 마지막 선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3 2 1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생겼어 하하하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하하하하 아프리카 잘생긴 걸로 따지면 탑3 안에 둘 정도로 잘생겼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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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김인호라고 나이가 30살이야 어려 보시는데? 저 31살이죠 나이 traffic 저 진짜 어려 보인다 동아 John 한번보다 안 보겠습니다 ism 아니 전 처음에 evaluate 아니 그때 왜 나왔어요? 돈 땜에 나왔어요? 제가 무슨 말해도 약간 안 믿는 느낌 지금 마음이 갇혔죠? 되게 형식적 같아요 자돈 때 나왔던 그 멘트 형식적 같다! 전 진짜로 여자친구 만드셔요 무슨 방송이에요? 저는 먹방 먹는 방송? 보이는 아침 먹방은 안 돼 야 시험했어 그러면은 여자친구 생기면 데이트할 시간 있어요? 방송 신겨야죠 아~~ 아 좀 별로인가? 딱 처음부터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부담버렸죠 좀 잘하실 거라 한 거 되게 먹을 거 같아 일단 잠시만 우리도 나가 목마일 한지 얼마였어? 뭔가 좀 꺼름칙해요? 쌍금 두 분은 혹시 어떠셨어요? 한 분은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지 몰랐던 거 같고 한 분은 되게 잘 생기셨는데 뭔가 영혼이 없는데 지금 속으로 뽑아갈 두 분은 전에도 오신 상태예요? 한... 좀 고민 중이에요 한 명은 확정이고 그럼 일단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지금 대기 중인데 잠깐 차돈 뭐야 런이야? 그리고 김학수 감자깡 먹고 있어요? 김학수 감자깡을 남들은 하도 먹고 있는데 방훈은 고기 다 먹었어요?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저번에 식사를 안 하시고 어쩐나?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저것도 신기한 게 어디서 난지 모르겠어요 자 과연 김보... 오! 김학수 돌아봤어요! 자 김학수! 김학수인가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자깡 더 달라 했다고 강은호, 김인호는 상사... 자 김학수! 부스러기까지! 자 무릎에 있는 게 자 김학수 박수를 봐요? 김학수 박수 박수를 봐요 오! 자 이렇게 되면 김학수는 저희 스튜디오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? 두 번째 바로 와 강은호 박수라고 강은호 이제 김하고 강은호 웃고 있어요 김학수한테 내가 김학수한테 빌려? 오 둘 다 시익 웃고 있습니다 길어 이거 자존심 싸움이예요 강웅! 강우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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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라 떨리냐 자 이제 루저들과 함께 자 승리자들 승리자들 오고 있어요 자 위로들 오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지금 왜 힘들어? 피곤하지 피곤하지 술 먹어서 그러잖아 아직까지 짜증내는 거야? 와 뭐야 야 지금도 열이 시작됐어 아 씨 박수야 몰카요 뭐였나 몰카요? 몰카요? 처음 본 거 맞은 분이? 아 물어볼게요 외모만 봤을 때는 10점 만점에 몇점 어 어 7점 오 7점 오 김학수 아 빵 터치는데? 오 아 나는 승지 말음 소매받았을 때부터 어 4명 멤버 듣고 아 이건 내 조리돌린 방법이었다 아 아니 맞잖아 아니 노모촌 전형이네 그래 촉으로 보면 누가 더 많이 볼 것 같아 한 달에 뭐 1년 2월 보면 촉으로 그냥 아 하지마 아 진짜 아까부터 내가 참다 참다 아 그냥 그만하고 이게 뭔 방송이야 이럴뿐 어 아니 참이라도 죽여줬다 뭐 아 자 바로 그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눈을 뜨고 잠깐만요 왜요 왜요 강은호가 들려 그냥 봅시다 그냥 보자고 그냥 자 이렇게 되면 강은호가 만약에 돈이었다면 현금 50만원을 들고 그대로 3장 난 프로마키 안 합니까? 하지만 김인호가 찐템이었어요. 와... 차돈이 돈이였어요. 아니 이 생각에 만족하시나요? 네... 지금까지 봉준채군의 아바타 봉게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! 어 잠깐만요. 아니 아니야? 잠깐만요. 이거 근데 이제는 채팅창에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이가 스물다섯 살이에요. 뭐라고? 나이가 스물다섯 살이라고? 누가? 디에이크스... 아이 씨... 아eleri faut 내 Và가니 towns에 그려는 사 sunset 찾아온 이쁘다섯 살ئ 그 by 삶에 Uh if 보충한 다리 감사합니다.